한국국토정보공사 전화했더니 태욱이 생일 초대받아 나가셨다더군요 웬일이세요 여기? 왜 저를 피하시는지 그 이유가 알고싶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숙씨가 더 잘 아실텐데요 저 몰라요 최근에 영숙씨 애인을 만났는데 그래도 모르시겠어요? 애인이요?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다고 그러더군요 저 그런 애인 둔적 없어요 아무튼 전 더이상 영숙씨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도대체 누굴 만났길래 그런 말씀하시는거죠? 지켜주십시오 불쾌합니다 불쾌하다고요? 아 그래서 도배해주고 오던 동침이냐? 응 골프하니까 먹어봐 응 보자 야 이거 턱 쏘는게 이거 사리다니 저리 가라다 사리다네 야 앞으로 김치든 동침이든 간에 밑반찬 떨어지는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래 터지신다고 아예 그냥 먹죽 엎드리고 그냥 장모님 차라리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나한테선 그러겠다 애 야 인마 다 단계를 밟아야지 어떻게 처음부터 그러냐 인마 부족해 아니 반원 그거 도배해서 세놓는데냐? 응 글쎄요 내가 너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응 야 어떻게 하면 반원이 빨리 나갈 수 있냐? 언니는 싹이라도 사람이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데 이 자식은 이제 아주 말투까지 완전히 처갓집 걱정해주는 말 둘세 이거 나 내 마투가 좀 지나쳤나? 지나쳤더라도 자존가 없게 아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운동화 씻고 어디 나가? 누구 좀 잠깐 만나 볼 일 있어요 어디 가서 누구 만나는데? 엄마는 식욕쓰시 말고 들어가 계세요 박춘섭씨 계세요? 누구세요? 저 앞집에 사는 영숙인데요 웬일이세요?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? 예, 잠깐만 기다리세요 10초 안에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저, 요 앞에 나가 있을 테니까요 친구분하고 같이 나오세요 예 야, 이리 와 여기야 지금 쟤 우리 보고 오르는 거야? 너희들 중에 누가 내 애인이라 그랬니? 네가 내 애인이라 그랬니? 내가 애인할 사람이 없어서 너희 같은 인간들하고 애인해야 되니? 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비참하게 만드니? 너희들이 뭔데 장난질이니? 너희들은 혼 좀 나야 돼 너희들 거기에 아 rk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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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일루와 죄송해요.